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영어를 만들어갈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가시화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작업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최고로 원하는 점수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조직력 있고 견고하고 고급되게 만드는 것 이거를 목표로 지금부터 커리큘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좀 촘촘하게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안 보이시는 게 너무 당연하세요. 그렇지, 일부러 한눈에 보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런칭 첫 회는 믿고 걸으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일정 부분 제가 런칭 첫 회라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다가올 한 해가 얼마나 스펙터클 할지 저도 예상이 안 돼요. 그렇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 직원들도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같이 겪어나가 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베이스가 없는 강사는 아니고요. 현장 강의에서 이미 마감을 치고 있는 강사고 노력미 있게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강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의 보폭보다는 최소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제가 그리고 저희 연구실 직원분들이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걱정도 팔자다. 그렇지? 자, 친구야 봐봐. 하나하나 하나 다 잡아놨어요. 이게 런칭 첫 해냐라는 느낌이 들게끔 제가 한번 역사를 꺼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스텝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조금 잘 보이게 해드릴까요? 자, 보세요. 스텝 1 0.5 0이라고 잡혀있죠? 여기는 지금 영어 그 자체라고 제가 나눠놨고요. 수능 그 자체라고 커리를 약간 이분화해가지고 더블 커리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능부터 들어가기에는 영어의 베이스 자체가 조금 끌어올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의욕을 제가 또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욕이 얼마나 귀엽고 솔직히 대견합니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약간 뭐라고 하죠? 어차피 거쳐가는 커리이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공력을 많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그 자체를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수능 본격적으로 정리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영어 그 자체 커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리큘럼입니다. Enough. 대문자죠.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 제가 나눠놨어요. 그런데 대문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 있잖아, 친구야. 해석은 누구나 다 해. 그렇지? 선생님, 조카, 유치원 친구한테 야, 이거 수능 시험비 딱 보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석을 한다니까?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알아? 다 틀려. 그렇지? 정확하지가 않아. 그렇지? 해석은 누구나 한다니까? 정확한 해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겉뜻부터 속뜻까지 훑을 겁니다. 여러분, 쉬운 문장은 어떤 문장을 쉽다고 하죠? 읽으면 그 겉뜻 자체가 속뜻인 문장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여러분, 요즘 수능에서 특수구문이 나오고 문장을 막 스크류바처럼 베베베베 꼬아놓고 그런 문장 없어요. 그렇지? 그냥 읽었는데 분명히 문장 구조분석도 돼. 관계대명사 보이고 수식도 보이고 되는데 뭔가 해석은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거는 겉뜻은 됐는데 속뜻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겉뜻부터 속뜻까지 다 정리하자는 게 이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요, 영어 그 자체 커리큘럼에서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수능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커리큘럼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쳐가지고 한 번 완강을 하시고 생각 시리즈로 넘어오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이너프 대문자 커리큘럼은 저의 심볼입니다. 제작기간도 거의 2년에 가까이 걸쳤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법이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한 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륵이라고 하죠. 하자니 너무 헤비하고 안 하자니 저 29번 그냥 내주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쵸? 그래서 이 어법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소문자로 뺐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너프 대문자 커리큘럼은 반드시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십시오. 아, 나는 원어민적 감각. 야, 근데 네가 원어민적 감각이 어딨어? 우리 지금 다 한국인이거든, 그치? 맨날 시험 끝나면 선생님, 이건 어색해서 답 아닌가요? 아이고, 원어민이 웃고 가겠다, 여러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근거도 있고 판단도 하시면서 조금 깨끗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커리큘럼도 제가 추천해 마다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이너프 시리즈 따라오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 커리큘럼부터 시작하시고요. 그쵸?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법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법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영어의 자신감도 높아지면 기왕이면 1등급 파밍하러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커리큘럼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필수입니다. 근데 얘는 선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텝 지어로입니다. ABC 강좌예요. 선생님, 제가요. 이너프 대문자 커리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선생님의 심볼이라면서요. 근데요. 아, 곤란합니다. 난처한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꾸 수업 중에 아, 쉽게 쉽게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게 다 어렵게 어렵게 들립니다. 아예 베이스 자체가 그렇죠?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스스로도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몰아서 들어가지고 2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강에서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이너프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처음부터 얘를 시작하는 건 너무 지지부진해. 그렇지? 이게 빌드업 하다가 우리 가을 올 생각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너프 대문자를 시작하시고 아,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강좌를 한 2주 정도에 걸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대문자 이너프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 한 번 해드릴게요. 영어 그 자체 커리큘럼에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되는 것은 심볼에 해당하는 대문자 이너프 강좌입니다. 그걸 들어보시고 나서 생각하세요. 이너프 어법을 들어야 되는지 ABC로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아, 나는 근데 괜찮은데 싶으시면 대문자 이너프만 듣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생각의 시작입니다. 자, 생각도 시작이 되고요. 수능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막 가끔 그런 영상 보지 않아요? 막 우리나라 수능 끝나면 이 수능 시험지 갔다가 외국인들이 막 풀어봐. 그리고 막 외국의 초인류 명문대학교 나왔대. 그래 놓고는 막 그렇지? 막 욕하면서 그렇지? 아,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요. 3교시는 영어잖아요? 1교시는 국어가 있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 다 100점 맞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국어인 거예요. 그분들도 국어를 다 100점 맞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는 뭐냐? 영어는 말 그대로 단어, 그렇죠? 어법, 구문, 이런 언어적인 시스템을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능까지 가서는 조금 곤란한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는 생각을 물어보는, 그렇죠? 생각을 물어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잘못된 생각을 안 하는 방법, 혹시 함정에 빠질 것 같을 때 빠져나오는 노련함, 이런 것들을 기르는 작업입니다. 자, 그 포문을 열어줄 것이 생각의 시작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이 녀석은 여기 파형에 보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제가 다 꺼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눈에 보이게 가시화 한 다음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생각하는 방법의 인트로를 뚫으셨다라고 하시면 생각의 동선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 캐치프레이즈예요. 괜찮죠? 수능 영어 생각의 동선. 뭐 그 이상의 설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속된 말로 저는 이 커리큘럼으로 떴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300명 넘는 친구들이 해마다 이 수업을 지금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삽 이걸로 기출 정리도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의 동선 시리즈 올해 편에는 자작 문제는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시작하고 생각의 동선 시리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집중해 주세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 수능 영어를 안다. 안다까지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배우신 거를 한번 해보셔야죠. 안다를 넘어서 한다까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에 가서 1인칭의 시점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그 상황을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다의 영역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다의 바탕을 두 가지입니다. 인어프 대문자하고 생각의 시작과 생각의 동선으로 깔아 두시고 그 위에서 한다의 영역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주도성 있게 공부를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더덕입니다. 제 이름이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박아놨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있다라는 거고요.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벌써부터 숨막혀요. 아, 이름 박아놨는데 저거 허접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허접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런칭 첫해부터 엔제를 가지고 갈 거고요. 자체 제작 문제가 여기에서 100문제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평가원과 똑 닮았다. 이런 거는 모든 엔제에 다 있는 미사여고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풀어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나오프 대문자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그러면 이제 정보를 깨끗하게 캐치를 하겠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생각의 시작과 생각의 동선이야. 여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더 클까요? 제 역할이 더 큽니다. 괜찮죠?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을 이끌어주는 선장이 한 명은 있어야 될 테니까 그걸 제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덕 시리즈부터 이 다음이 뭐죠? 파이널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제 역할보다는 여러분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때 제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책 만드는 사람이어야죠. 그리고 해설지 깨끗하게 써드리는 사람이어서 혼자 공부하실 때 효율성 있고 정확하게 성장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작업입니다. 생각의 동선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보시고 익혀보시고 채득해보십시오. 그 장으로 쓰실 수 있을 거고 예상되는 출시는 5월달, 6월달쯤에 여러분들께서 그때쯤에 생각의 동선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동선 현장 강의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더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6월 그리고 7월 초 이쯤에 걸쳐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초가 되면 우리 고3분들, 물론 N수생분들도 계시지만 고3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합니다. 아, 드디어 내신 끝났다. 이제 뭔가 수시에 내가 쓴 최저 등급의 영어가 필요하니까 혹은 정시에도 필요하니까 심기일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압권입니다. 괜찮을까요? 압권은 제가 3, 4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 제목이고요. 해마다 생각의 동선 못지않게 가장 어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7, 8월 달은 사실은 90월은 이제 실전무의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전무의고사는 문제를 벅벅 푸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벅벅 풀지에 따라서 그 90월 달이 쌓일 수도 있고 흐지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삶아... 뭘 삶아, 삼키네. 삶으면 안 돼. 쌓아야 돼. 방금 다시 촬영할까 하다가 귀여울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줄게. 아시겠지?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내가 90월 달에 문제 풀 때 그게 쌓이게 할 것인지를 여기서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아,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탁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기출문제도 넣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6평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7, 8월 달에 나오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6평 문제도 와, 이 문제 진짜 너무 아름답고 탁월하다 싶으면 이 교재에 들어가 있을 거고 자작문제도 많이 들어갈 거고 프리방법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그렇지?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 녀석을 다리로 지금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스콜트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파이널 시즌 1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이 시즌 0.5, 시즌 1 이거는 뭐 제가 이름을 또 바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시즌 1으로 끝내는 이유는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1등급만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절대평가잖아. 너 내 수업을 만약에 풀커리를 탄다고 해봐. 그럼 왜 타? 그렇지? 당연히 1등급 받으려고 타는 거 아니야? 이 절대평가 시대에 영어를 그렇게 투자했다는 거?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도 너한테 1등급을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숫자 2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시즌 1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콜트 같은 경우도 지금 표지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보다 두어 달 빨리 움직이겠다고 했죠. 근데 에스콜트를 미리 만들어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9월달 기조를 보고 조금 만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스콜트 같은 경우도 버전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이 6월달, 9월달 시험을 보실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6월달, 9월달이라기보다는 근데 치러진 작년도 수능 그리고 작년도 6월달, 9월달에 기조를 반영해서 만들어드릴 건데 수능 시험에 임박해서 보시는 올해 9월달, 10월달에 푸실 에스콜트는 6월달 시험을 먼저 충분히 보고 그쵸? 9월달 시험 같은 경우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선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널 커리까지 제가 준비 구성을 했고요. 빠짐도 없고 빈틈도 없게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강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가 없는 강사는 없습니다. 다만 격차가 느껴지는 어떤 세련됨과 고급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능 영어 커리큘럼 그렇죠? 김선덕이었고요. 생각의 동선으로 여러분들께서 1등급을 반드시 그쵸? 득하시고 여러분이 뜻하신 바, 원하신 바, 바라던 바 이룰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